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대로 조지아주에서 올드로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있는 풀턴 카운티 대 배심은 2020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예측근들인 루디 줄리안이 변호사, 마크 메드 오스페학관 비서실장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피고인들 18명은 최소 2가지 최대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법 위반을 요구하고 허위 진술과 허위 서리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년 반을 수사해 대배심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19명이나 대고 기소도록 한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지역검사는 범죄기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전에는 조폭들과의 전쟁, 근년들로서는 파이트클럽 범죄와 정치 부패와 관련해 공갈 위협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주의 리코법을 적용했습니다. 윌리스 검사는 19명의 피고인들은 범죄기업과 같이 트럼프를 배합권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불법으로 조지아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자들에게 공갈로 위협했으며 투표 결과와 투표 장비까지 바꾸려 시도했고 가짜 선거인들까지 연방의회에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8명 중에는 조지아에서 주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존 이스턴 시드니 파월 변호사, 마크 메도스 전 배학관 비서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정오에 풀턴 카운티 법정에 출도해 피고인 절차를 밟도록 소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지아주 기소가 4번의 기소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첫째 조지아주 법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25일 정오 소환에서는 피고인 절차를 밟고 법정에 출동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생중계돼 적나라한 장면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맨하튼 법정에서는 카메라가 불어대고 법정에 앉아있는 사진 몇 장만 공개됐고 연방 차원의 마이애미와 워싱턴 DC의 연방법정에서는 사진과 비디오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주법으로 첫 수환은 물론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모두 생중계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과 심리상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기에 선거전에서 유리해지기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조지아에서 유죄 편결을 받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받기 어려워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트럼프 연방법무부에서 연방 차원의 기소를 취소시킬 수 있고 유죄 편결까지 받는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지아는 조지사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뉴욕주와는 달리 사면 가속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유죄 편결을 받은 경우 5년 전에는 사면과 가속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